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5시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를 찾아 헌법의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5.18 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5월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켰던 정신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다만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문제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지난해 54만 1,100대를 생산해 공장 설립 이래 최대 생산 물량을 달성했습니다. 기아 오토랜드에 따르면 광주 공장에서는 지난해 내수 18만 7,900여 대, 수출 35만 3,100여 대 등 모두 54만 1,100대를 생산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50만 대를 돌파한 이후 세 번째이며 지난 2014년 53만 8,896대 이후 9년 만에 역대 최대 생산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난 2022년에 비해서도 내수가 11.8%, 수출이 16% 증가했는데 스포티지와 셀토스, 봉고트럭 등 인기 차종의 판매 호조로 역대 최대 생산 실적을 견인했다고 기아 측은 밝혔습니다. 전두환 일가의 경기도 오산 땅 공매대금 55억 원이 최종적으로 국고로 환수됩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전 씨 일가 소유의 경기도 오산 임야 5필지 중 3필지를 맡아온 교보자산신탁이 이 땅의 공매대금 추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추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며 교보자산신탁이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작년 7월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해 5필지 중 2필지의 땅값 20억 5천여만 원은 국고로 귀속됐으며 이번 판결로 남은 3땅의 추징도 확정되면서 55억 원이 추가로 국고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을 둘러싸고 부실조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